안녕하세요 마케팅 길라자비 5분특강입니다 올드위칸 마케팅 팁에 대해서 말씀드린 시간인데요 오늘은 알고리즘을 바꿔 유튜브 새로운 동영상 보는 방법이란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영상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슷한 영상을 추천해서 지루할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리즘과 상관없는 영상을 보려고 할 때 간단하게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유튜브 새로운 동영상 보는 방법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은 유튜브 편을 캡쳐하는 화면이니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앱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위에 보면 상단보가 보일 경우가 있고 안 보일 경우가 있는데 안 보일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살짝 당겨서 보시면 이렇게 탐색 전체 키워드들이 쭉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맨 오른쪽에 새로운 맞춤 동영상을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영상들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내가 봤던 구독해서 알고리즘에 따른 영상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영상들이 뜨게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밑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밑에 영상들도 맞춤 동영상이 아닌 영상들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이 상단바가 그대로 고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리다 보면 윙은 그대로 있고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맞춤 동영상을 다시 터치하게 되면 전체를 앞으로 돌아가면서 기존 맞춤 동영상으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상단바 다른 항목 사용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체크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아까 새로운 맞춤 동영상 옆에 감상한 동영상 있습니다 이걸 터치하게 되면 기존에 시청했거나 시청하던 영상들이 뜹니다 그래서 빨간색 바가 움직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옆에 있는 실시간을 누르게 되면 실시간 라이브한 영상들이 뜨고 있어서 지금 현재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스트리밍하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믹스가 있는데요 믹스는 사용자를 위해 맞춤 구성된 연속 재생 목록입니다 보통 음악 파일이 많이 이렇게 해당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묶음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업로드 된 동영상인데요 내가 구독했거나 잘 찾아보던 채널에서 업로드는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바의 각종 키워드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축구, 공예, 요리 프로그램 있는데요 해당 키워드에 맞춘 영상들이 쭉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키워드들은 시청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많이 시청된 키워드를 추천하는 거니까요 이것만 눌러도 내가 평상시 많이 보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유튜브 새로운 동영상 보는 방법 PC 기준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화면은 구글 크롬에서 유튜브를 접속한 화면인데요 이번에는 상단바가 그대로 다 보입니다 전체가 보이고요 쭉 키워드들 나오고요 맨 오른쪽 보시면 새로운 맞춤 동영상이라고 있습니다 터치하게 되면 새로운 맞춤 동영상 키워드가 반짝반짝하게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밑에 있는 영상들도 보던 영상이 아닌 새로운 영상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풀게 되면 다시 기존 영상이 돌아가고요 이것도 모바일과 동일합니다 옆에 있는 감상하는 영상 누르게 되면은 이미 봤던 영상들 확인할 수 있고요 옆에 있는 믹스되면 대부분 음악 영상들이 맞는데요 이런 식으로 묶음 영상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업로드한 영상 마찬가지로 내가 구독한 채널이나 자주 보던 채널들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들 다 라이브 영상들 보시죠 실시간 스트리밍 중이라고 밑에 다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을 받고 유튜브 새로운 동영상 시청 시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중요한데요 유튜브 앱의 상단바 항목이 노출된 상태에서 한 번만 더 하단으로 끌어당기게 되면은 이렇게 새로 맞춤 동영상이 앞으로 오면서 아까 PC처럼 반짝거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반짝이는 형태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바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영상 확인하기 좀 편리합니다 그리고 다른 계정인 경우에는 상단바의 추천 키워드가 사용자 데이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면 다른 계정으로 들어간 건데요 포켓몬, 야구, 야생동물처럼 전혀 다른 키워드들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계정인데요 보시면은 키워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거든요 누르시면은 새로운 맞춤 동영상이 여기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키워드가 많아서 더 오른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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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